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깔끔한 곳에 스테인리스로 포인트를 준 24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에는 중문을 따로 설치해주지 않아 답답하지 않고 양쪽의 수납장으로 신발을 정리할 수 있어 깔끔합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는 현관 옆과 안방에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젠다이 선반과 차분한 컬러의 조적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샤워부스에는 강화유리로 공간을 분리해주었습니다. 집안 전체는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잡아주어 깔끔하면서도 화사한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의 천장에는 라운드형의 우물 천장으로 시공해주어 층고가 높아져 쾌적하고 감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는 기역자 형태로 설치해주어 효율적인 동선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빌트인 형식으로 주방 가구들을 수납해주어 전체가 정돈되어 보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방에는 상부장과 함께 선반을 시공해주었는데 스테일리스 재질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시야가 답답하지 않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라운드형 게이트와 펜던트 조명으로 부드럽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조성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늑함이 느껴지는 공간인 24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